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재원이가 그쪽을 가까이 한 이유가 뭘까 서재원 대표랑은 묵은 사연이 좀 있어서 관심 있어요? 본인이 드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제 아내가 먹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태가 악화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 재원아, 잠깐 나올래? 아직까지 재원이 쥐를 맴도는 이유가 뭐냐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친구된 도리로서 재원아, 서재원 네가 나한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내가 다시 되찾을 거야